안녕하십니까 박건배 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유도전동기는 슬립이 없어지면 더이상 전동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전동기의 가장 키워드 용어죠 슬립 입니다 유도전동기는 슬립이 없으면 더이상 유도전동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슬립이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슬립 슬립이란 용어가 나왔습니다 유도전동기는 자기력이란 용어부터 쭉 회전작에 해서 쭉 넘어왔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슬립이란 단어를 익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회전기는 상당히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전하고 있고 그것도 어느정도 상상을 해야 되고 변악기 이론과 이제 회전하는 그런 특성들과 이제 동시에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악기보다는 이게 변악기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제 나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회전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태서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아 처음부터 순서적으로 용어를 잘 쫓아가는 것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슬립 이라는 용어입니다 유도전동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슬립 이란 용어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 주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도전동기는 슬립을 기반으로 한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전동기에서는 슬립 이란 용어를 쓰지 않지만 유도전동기에서는 슬립 이란 용어가 키워드 용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슬립이 뭐냐 하나도 슬립은 미끄러지는 것이죠 미끄러지는 것은 어떤 두 대상 간에 속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끄러진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이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도전동기 슬립 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 간의 속도 차이냐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겠죠 그래서 두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제 이겁니다 자 슬립 해가지고 슬립은 상대속도다 대상이 있겠죠 상대속도를 하시니까 두 개의 대상이 있겠죠 그 속도의 대상이 되는 게 누구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는 고정자의 회전자계 고정자의 회전자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상전원을 투입을 하면 120도 각도 우리가 이겁기 기준으로 항상 설명한다고 했죠 120도 각도로 틀어져 있는 공간상에 배치되어 있는 코일에다가 거기다가 삼상전류를 넣어주면 개인적 고정자죠 그 고정자 코일에다가 삼상전류를 집어넣어주면 당연히 고정자의 회전자계가 발생했다 그 고정자의 회전자계는 돌아가죠 회전자계니까 돌아가죠 그 속도는 어떤 속도로 돌아간다고 했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 했던 거에요 무슨 속도에요 그 전원 그 삼상전원의 주파수에 딱 일치하는 그 속도 그걸 갖다니 우리는 동기속도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이 회전속도는 그 다 동기속도로 돌아가는 거죠 얘는 그냥 항상 고정이죠 동기속도로 고정자의 회전자계는 항상 동기속도로 돌아간다고 해서 싱크론 스피드 NS라고 항상 우리가 표기하고 해서 합니다 동기속도 그래서 고정자의 회전자계는 그냥 동기속도로 돌아가고 늘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기니까 이 회전체도 돌아가겠죠 이제 회전자죠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 이 두개 간 대상입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고정자의 회전자계에서 하고 고정자의 회전자계가 돌아가는 속도랑 실제 안에는 회전체가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 간의 차이 그 속도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 상대속도를 우리는 슬립이다고 해야 된다 그 두개의 상대속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슬립 이라고 표현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류전동기 우리 첫째 시간에 직류전동기 하고 유도전동기가 왜 그렇게 이름을 달리 불렀는지 에 대한 이유를 밝혔죠 직류전동기는 어차피 자기력을 얻는데 자기력을 얻는데 그 전류가 다 직접 흘려줬죠 근데 얘는 그 전류를 갖다 직접 흘려준게 아니라 유도해서 얻었다 해서 유도전동기로 우리가 이름이 지어진 거라고 보면 맞죠 그러면 동기전동기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동기전동기에서는 슬립을 이야기하지 않죠 동기 거기서 말하는 동기는 이 유도전동기 여기서의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동기전동기는 이 슬립이 유도전동기하고 달리 이 슬립이 없는 전동기가 바로 동기기입니다 동기전동기나 발전기나 마찬가지로 슬립이 없는 기기가 동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잠깐 가봅니다 동기기는 이런 기기죠 동기기는 애시당초부터 애시당초부터 여작이라는 장치가 있죠 동기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여자시킬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여자시킬 수 있는 여자장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회전체를 항상 자석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죠 자석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죠 왜? 자기가 직접 여자 전류 공급해서 철심을 자화시켜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전동기 스스로 뭐냐면 자석을 만들 수 있는 장치인 여자장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사실 동기기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고정자의 회전자기하고 돌아가는 속도랑 고정자의 회전자기에 돌아가는 속도는 무슨 속도로 돌아간다고요? 똑같은 거니까 유독이나 고정자는 똑같죠 유독이나 동기기나 고정자는 똑같죠 회전자가 다르죠 회전자가 다른데 이 회전자는 바로 여자장치하고 연결돼서 항상 자석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자석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회전기가 바로 동기기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돌아가는 속도는 회전체가 실제 돌아가는 속도랑 고정자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는 항상 같다 그래서 뭐냐면 동기기라 부르는 겁니다 유독이하고 차별성이 있는 이름으로 붙여준 거죠 너는 이 두 개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름을 동기기라 가자 그러니까 즉 동기기는 슬립운전을 하지 않는 거죠 동기기는 슬립운전을 하지 않는 거고 유독이는 결국 슬립운전을 하게 됩니다 살짝 속도가 다른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유는 간단하죠 동기기 같은 경우 스스로 여자장치가 있어서 여기를 자석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자석이 되고 여기도 자석이 되면 서로 힘을 작용시키기만 하면 서로 돌아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속도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속도로 싱크시켜가지고 결국 돌린다 해서 뭐냐면 동기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유독이는 이 장치가 없잖아요 여자장치가 없잖아요 유독이는 유독이는 이게 자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류가 필요하죠 이게 없으니까 여자장치가 없으니까 유독이는 뭐가 있어야 되죠 여기가 자석이 돼 스스로 자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자장치가 없기 때문에 유독이는 그래서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슬립이라는 걸 가져야 된다고 슬립 이 상대 속도를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더러워 회전체가 실제 돌아가는 속도하고 얘가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야지만 뭘 얻을 수 있어요 자기장을 만들려면 결국 여기에 유도전류를 흘려야 돼요 유도전류를 이 코일에다 흘릴 수 있어야 되죠 이 유도전류를 흘리려면 지금은 방향인 걸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 유도전류가 만들어져야 결국 이 유도전동이 핵심이 뭐냐면 유도전류입니다 이 유도전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유도전류가 있어야지 이것이 있어야지만 뭘 얻을 수가 있고요 폴스를 얻을 수가 있고 폴스를 얻으면 이걸 갖고 토크를 얻을 수가 있고 그쵸 토크가 결국 그거죠 얻고자 하는 회전력이잖아요 결국 이게 있어야 돌아가는 거죠 회전력을 갖다가 얻기 위한 장치가 되는데 이걸 얻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을 얻으려면 결국 얘가 있어야 되죠 지난 시간에 자기별 토크를 따지면 전류가 있어야 여기가 자석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얘가 전류가 있어야지만 또 다른 탄나 두 번째 자석이 되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별 토크가 이렇게 했잖아요 K는 B로 쓸까요 B, S에 B, R에 싸인 이 두 개 값 사이에 위상각이라고 생각해요 이것과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 여기 이게 이게 결국 이거잖아요 I, R이잖아요 회전자 전류잖아요 회전자 전류가 결국 뭘 만드는 거예요 얘를 만드는 거죠 얘를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이 토크는 이게 0인 것이에요 0인 것이야 서로 다른 두 개 자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석 자체가 없으니까 승립하지 않아요 자기별 토크가 승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유도 전류가 있어야 되는 게 유도기의 가장 큰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유도기는 이 유도 전류가 사라지는 순간 이 유도 전류가 사라지는 순간 이제 얘도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죠 그죠? 토크가 사라지면 뭐요? 전동기가 아니죠 전동기면 뭐 유도 전동기든 동기 전동기든 직유 전동기든 토크가 없으면 전동기라고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걸 얻기 위한 장치가 바로 전동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처음에 우리가 오늘 주제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유도 전동기는 슬립이 없으면 슬립이 없으면 더 이상 전동기가 아니다 즉 토크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토크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토크가 사라져버리기 그 순간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유도 전동기는 어쨌든 간 이 고정자의 회전자기하고 고정자의 회전자기하고 회전자의 회전 속도는 반드시 차이가 나야 된다 그래야 차이가 나야지만 뭘 얻을 수가 있어요? 유도 전류를 얻을 수가 있죠 이 권선이 이 코일의 단면을 통과한 자기장이 이 크기가 계속 시간에 따라 크기를 바꿔야 되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다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여기가 자기장이에요 자기장이고 이 손바닥이 이 회전자의 코일이라고 생각해봐요 같은 속도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같은 속도로 들어가면 같은 속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자기장의 변화를 느끼니까? 못 느낀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회전자기를 설명하면서 이 자기장의 크기는 회전자는 이 고정자의 회전자기는 회전을 하지만 그 크기는 항상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고 해요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돌아간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얘가 이 손바닥이 이 코일이 이 변화를 느끼려면 서로 속도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속도가 달라야지만 변화를 느낀단 말이에요 멈춰있으면 무조건 느끼죠 상대 속도를 느끼죠 근데 얘가 돌기 시작하죠 같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니까 어쩌다가 보면 얘가 동기 속도에 도달할 수가 있죠 그러면 동기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 순간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유도 전류가 사라지는 순간이고 토크가 사라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전기기 때문에 회전기기 때문에 얘가 돌아가는 속도가 결국 얘랑 같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같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같이 돌아가는 기기가 뭐냐면 동기기고 유도기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속도 차이가 반드시 나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슬립이 있어야 된다 그 즉 유도 전동기는 운전 시에도 항상 슬립 운전이다 물론 기동 시에 뿐만 아니라 운전 시에도 슬립 운전이 되어야지만 토크가 계속 발생할 수 있겠죠 즉 유도 전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슬립이라는 얘기죠 항상 상대 속도가 있어야 된다 슬립이 없으면 바로 뭐가 없어진다고요? 토크가 0이 되는 것이죠 유도 전류가 사라지니까 유도 전류가 결국 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토크가 사라지게 된 것 즉 전동기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아요 얘는 이 고정자 회전자계는 무조건 전원을 투입하자마자 전원의 스피드 이거는 정기적인 스피드이기 때문에 무슨 0rpm 부터 쭉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바로 투입하자마자 60rps rpm을 따면 3600rpm으로 이렇게 바로 돌아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잡하게 안 하려고 60hz 전원을 제가 전원의 주파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냥 60hz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제가 말하든 안 하든 자 60rps 또는 3600rpm으로 돌아갈 겁니다 얘는 무조건 넣자마자 투입하자마자 얘는 어쨌든 회전체니까 회전체니까 리얼 회전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0부터 속도를 올려갈 거예요 0부터 속도를 얘는 올려갈 거예요 바로 얘는 운전점의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0에서부터 이게 바로 기동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점점 돌아가다가 가속을 하다가 어느 속도에 도달할 텐데 어느 속도에 도달할 텐데 얘가 얘랑 같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속에 두 개가 같아지면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설립이 없어지는 순간이다 그래서 유도전동기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제 이 축에다가 부하를 매달지 않고 우리가 기동을 하는 순간 하게 되면 암만 해도 회전체에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암만 해도 속도가 좀 많이 진행을 하긴 하겠죠 하지만 동기 속도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동기 속도까지는 동기 속도 근처까지는 가요 가속을 하다가 동기 속도 근처까지는 가긴 가요 근데 동기 속도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해요 스스로는 도달하지 못해요 왜? 도달하려고 하는 순간 뭐예요?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유도전류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근처까지만 가지 동기 속도에 정확히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바로 유도전동기의 특징이다 만약에 동기 속도에 도달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유도전류가 사라지고 톡구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스스로 속도를 늦추게 된다고 톡구가 없어지니까 스스로 속도를 늦추게 된다 다시 그러면 다시 조금 더 이제 느려지면 다시 또 끌어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동기 속도 근처까지 밖에 못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기 속도는 스스로도 이룰 수 없다 넘어가게 하려면 동기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해주려면 이제 외부에서 부하 대신에 외부에서 원동기 같은 걸 넣어서 더 돌려주면 더 돌려주면 이제 동기 속도를 지나갈 수가 있죠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냐면 유도발전기다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얘가 더 회전체가 더 여부가 더 빨리 도는 거죠 자 그러면 동기기는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이 슬립에 대한 정의는 고정자의 회전자계 잘 이해하세요 항상 고정자의 회전자계 고정자의 회전자계요 고정자가 돌아가면 회전자계 얘는 무슨 속도로 항상 동기 속도로 돌아가고 그리고 회전자가 회전자가 실제 돌아가는 속도 회전하는 속도를 갖다가 이 두 개의 속도 간의 차이를 갖다가 상대 속도죠 이 속도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슬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슬립이라는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동기 속도 얘가 이제 이거잖아요 이게 항상 빠르니까 앞에다 써요 얘가 얘보다는 얘보다는 지금 가끄나 빠를 거 아니에요 그죠 동기 속도 얘가 돌아가는 속도는 동기 속도로 돌아가고 얘가 돌아가는 속도는 이 속도죠 이 두 개의 상대 속도인데 이 값을 갖다가 내가 쓸 때는 뭐냐면 단위 값으로 씁니다 단위 값 단위 값을 보니까 퍼 유니트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이 100%인 것이죠 그죠 그러다가 기준은 갖다가 동기 속도로 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한 거죠 곱하기 100을 하면 우리가 퍼센트라고 그러고 이제 곱하기 100을 안 하면 뭐냐 우리가 단위 값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이 100%가 되는 거죠 단위 값에서는 1이 100%가 돼 퍼센트로 단위면 100%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곱하기 100만 하면 퍼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U 값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슬립은 이와 같이 정의가 됐다 이제 의미론적으로 뭐냐면 이 두 개의 상대 속도다 이 두 개간의 상대 속도를 갖다가 이제 퍼 유니트 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체가 기동시죠 기동시 기동시 기동시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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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멈춰있죠 여기서 회전 속도가 멈춰있는 상태고 얘는 존을 투입하자마자 얘는 동기 속도로 돌아간다겠죠 얘는 기계적인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0부터 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투입하자마자 그 순간이죠 얘는 멈춰있고 얘는 바로 동기 속도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대 속도 기동하는 시점에서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의 슬립이 나타나게 가장 완벽한 가장 완벽한 상대 속도가 주어지겠죠 가장 두 개 간의 상대 속도가 가장 큰 시점이 바로 기동시점이라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일 100%인 순간이라고 보죠 그렇죠 자 멈춰있는 거죠 계산상으로 보면 이게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상대 속도가 큰 시점이다 즉 기동시점은 1이다 슬립으로 따지면 우리가 일 피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점점점 얘가 속도를 높여 갈 겁니다 가속을 할 겁니다 가속을 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죠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면 상대 속도가 어떻습니까 아까 멈춰있을 때는 얘의 속도를 갖다가 다 느끼죠 얘의 속도를 갖다가 다 느끼죠 멈춰있을 때는 근데 가게 되면 상대 속도를 줄이게 되죠 천천히 얘는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지만 나도 가져가게 되면 얘가 그 전보다는 천천히 돈다 라고 느끼는 거죠 즉 슬립이 적다고 느껴요 상대 속도가 적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점점 줄겠죠 슬립이 0.9 0.8 0.7 0.7 쭉 늘다가 스스로는 동기 속도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도달했다 동기 속도에 도달했다 그러면 얘가 동기 속도에 도달했다 그러면 쭉 얘가 회전체가 가속하면 이렇게 가는 1에서 0으로 가는 거죠 1에서 0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NS가 되어버리면 여기가 가속해서 동기 속도에 도달했다 그러면 여기는 슬립은 0 즉 미끄러짐이 없는 거죠 상대 속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기 속도에 그 회전 속도가 증가하는 걸 갖다가 기동 시점에서부터 표현할 때는 속도로 표현 안하고 슬립으로 표현하면 슬립은 슬립은 1에서 0으로 가는 걸로 표현하죠 이 시점이 바로 기동 시점이 되고 여기가 동기 속도 지점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RPM으로 즉 표현하는 것보다 슬립으로 그 속도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유는 뭐냐면 2극기만 쓰는게 아니라 4극기도 있고 6극기도 있고 8극기도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절대 속도들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표현하지 않고 RPM이나 RPS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슬립으로 일관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극소와 관계없이 극소와 관계없이 슬립으로 그 속도를 표현해 주면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동기기가 1에서 0으로 간다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자의 전압과 절위의 주파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관심이 있어요 슬립은 아까 정의 한파와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 속도를 이 상대 속도를 갖다가 슬립과 동기 속도로 나타내 보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넘어간 거죠 상대 속도를 상대 속도를 슬립과 동기 속도로 표현하면 이제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회전자 코일에 나타나는 주파수 전압과 전류의 주파수죠 전압과 전류의 주파수는 어떨 것인가 전원의 주파수랑 고정자에 있는 전원의 주파수랑 이 회전자의 주파수랑 같을 것이냐 아니면 뭔가 달라질 것이냐 라는 거죠 주파수라는 것은 1초에 몇 번 회전했냐 그걸 보고 우리가 주파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분명한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한게 지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멈춰있을 때는 얘의 변화를 갖다가 다 안 느끼죠 얘가 60에 렛지면 60에 렛지면 2극기 60에 렛지면 60 rps죠 초당 60바퀴 회전하는 것 그러면 얘가 멈춰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아 이 자기장이 초당 60바퀴 도는구나 얘가 2극기 간격이 돼있으면 얘도 주파수가 어떻게 돼 주파수로 변환되면 얘 얘 주파수로 변환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60Hz가 되는 것이죠 아 초당 60분 변화를 갖다가 내가 다 받아들이면 그 속도의 변화를 갖다가 다 느끼면 뭐가 되는거요 어 60Hz가 되는거죠 60Hz 전원이면 60Hz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회전자가 정지되어 있는 순간에는 1차측하고 2차측은 주파수가 같은거죠 음 이 변화를 갖다가 다 느끼니까 그죠 회전자 코일이 관찰자에요 그러니까 얘가 멈춰있을 때 얘의 변화를 초당 60회전하는 걸 다 느낀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뀐 회전자에서 바뀌는 정지적 주파수는 뭐냐면 60Hz로 그냥 다시 변환이 되는거죠 예 그런데 얘도 이제 같이 따라 돌기 시작한다면 따라 돌기 시작한다면 즉 상대 속도가 1이었는데 1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 같은 방향으로 따라 돌기 시작하면 따라 돌기 시작하면 얘는 똑같이 초당 60바퀴 돌고 있지만 얘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가 멈춰있을 때는 이런거죠 얘가 멈춰있을 때는 속도가 회전자가 멈춰있을 때 초당 한 바퀴도 안 도는거죠 그러면 상대 속도는 우리가 말한 상대 속도는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초당 60바퀴를 다 돈다고 느끼는거죠 상대 속도 이 상대 속도는 지금 이걸 갖다가 슬립과 슬립과 동기 속도로 펜한거에요 슬립에 동기 속도의 고부로 펜 된거죠 상대 속도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거 없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펜할 수 있어요 얘가 초당 0이죠 초당 0바퀴 돌고 있고 초당 여기 60바퀴 돌고 있으니까 상대 속도 얘인 관찰자가 얘가 관찰자예요 얘가 관찰자가 봤을 때는 이 60 rps로 돈다고 느끼는거죠 그러니까 얘가 주파수로 변환되면 60회를 찐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얘가 막 가속을 하다가 여기까지 도달했다 초당 30바퀴 정도 수준이 됐다 그 순간에 얘가 봤을 때 얘는 얼마로 보일 거냐 얘가 봤을 때 상대 속도죠 상대 속도 얘는 30 rps 30 rps 로 밖에 안 느낀다는 얘기예요 30 rps 좀 아까보다는 확 절반으로 속도가 줄은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이미 30 rps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 속도는 어떻게 느껴요 30 rps니까 주파수로 변환시키면 주파수로 변환시키면 30 헤르츠 54 rps 로 돌아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대 속도가 이거밖에 안 나죠 얘 정도밖에 6 rps 정도밖에 얘는 갖다가 6 rps로 돌아가는 걸로 밖에 안 느껴요 얘가 54 rps로 돌아가면 그렇죠 상대 속도죠 상대 속도 그러니까 이 회전자 주파수는 이 변화밖에 못 느끼는 거죠 이 변화밖에 못 느끼는 거죠 이 관찰자 얘는 그러니까 주파수로 변환되면 6 에르츠 밖에 안 되는 거죠 6 에르츠 즉 이렇게 점점 주파수가 줄어간다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주파수가 점점 감소한다는 거죠 만약에 동기 속도까지 도달했다 자기 스스로도 60 rps에 도달했다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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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같아지면 상대 속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주파수는 0 에르츠 이렇게 되는 거죠 즉 60 에르츠에서부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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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는 감소하게 해줘죠 이걸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슬립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이때가 슬립이 1일 때잖아요 정지시니까 슬립이 1일 때고 이걸 갖다가 n에다가 여기다 넣어서 한번 계산해 봐요 예를 들면 여기가 여기가 60이고 60이고 여기가 30이면 여기가 60이죠 나누면 0.5 0.5 0.5 0.5 0.5 0.5 0.5 64 0.5 0.5 0.5 0.4 0.5 0.5 0.5 0.5 0.5 0.6 60하면 이게 되죠. 0.0 곱하기 60하면 이게 되죠. 상대 속도도 바로 동기 속도에다가 슬립배 곱해보면 상대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차치 주파수는 간단하게 슬립배만 곱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립을 구하면 회전자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느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이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런 것이고 이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리고 왜 주파수가 줄은지 왜 주파수가 이렇게 변하는지 갖다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정자 전원의 주파수하고 회전자 주파수의 차이점은 뭐냐면 슬립배 만큼 작아진다. 슬립배 만큼. 슬립이 1일 때가 같은 순간이죠. 그때는 정지, 기동시에요. 그리고 나선 슬립은 1에서 0으로 진행을 하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1에서 0으로 진행을 하니까 이거는 이 주파수보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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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지는 것이죠. 주파수가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작아진다. 그래서 얼마큼 작아지면 슬립배 만큼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도는 뭐예요? 동기 속도의 슬립배 만큼 작아진다. 상대 속도는 동기 속도의 슬립배 만큼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상대 속도는 점점 줄어들고 그 상대 속도가 점점 줄어든 만큼 뭐예요? 주파수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회전자의 주파수는 슬립 주파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로. 회전자의 주파수는 뭐예요? 그냥 주파수가 아니라 슬립 주파수. 슬립배 된 주파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정자 전원의 주파수의 뭐냐면 슬립배 된 주파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슬립 주파수. 이렇게. 회전자의 회전 속도는 그럼 뭐냐? 회전자의 회전 속도는 여기서 빼서 보면 이것만. 이것만 빼러서 보면은 회전자의 회전 속도는 1- 슬립의 동기 속도다. 즉, 이걸 갖다가 좀 의미 있게 바라보면 회전자의 회전 속도는 1- 슬립의 NS다. 얼마나 NS에 가까워지는지에 대한 정도를 갖다 이야기하죠. 슬립이 점점 작아질수록 동기 속도에 근접한다. 이렇게 이 식을 갖다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회전자. 그러면 회전자계의 회전 속도는 어떤 속도일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는 했어요. 하긴 했는데 조금 헷갈린 부분이 생겨요. 뭐냐면 고정자의 회전자계. 고정자의 회전자계는 무슨 속도로 돌아가느냐? 무조건. 전원의 주파수에 맞춰서 딱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동기 속도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회전자의 회전자계. 결국 얘는 유도전류가 결국 이 회전자계를 또 만들죠. 그것은 무슨 속도로 돌아갈 것이냐?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회전자의 회전자계는 어떤 속도로 돌아갈 거냐?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자, 결론은 이야기했어요. 이 속도도 결국은 동기 속도로 돌아갑니다. 회전자계.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속도로 돌아가야지만이 뭐냐면 힘의 작용을 해서 자기별 토크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 속도로 두 개는 결국은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분명히 이래요. 회전자, 이 고정자의 회전자계는 동기 속도로 돌아가는 게 맞는데 회전자계, 이제 회전자계는 보세요. 얘는 전원, 이게 이 회전자의 주파수는 슬립배만큼 작아져버리잖아요. 즉, 느려지잖아요. 느린 속도로 돌아가잖아요. 느린 속도로 돌아가는 전원이, 전류가 만든 회전자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얘가 만든 회전자계의 속도는 S의 NS만큼 느려지게 됩니다. 상대 속도만큼 느려지게 되죠. 아까 상대 속도, 이게 동기 속도에다 슬립배만 곱한 게 이게 실제 상대 속도, 이게 진짜 돌아가는 회전자계의 실제 돌아가는 속도 이 전원, 이 전압, 이 유도 전류가 만든, 이 유도 전류 자체가 만든 회전자계는 이만큼 느려지잖아요. 슬립배만큼 주파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즉, 초당 변하는 게 60Hz로 60바퀴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30바퀴, 20바퀴, 10바퀴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얘가 만든 회전자계도 얘는 그거에 동기 속도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춰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얘랑 얘의 주파수랑 맞춰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얘는 얘랑 동기 속도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회전자계의 회전자계는 자, 보세요. 회전자의 회전자계는 실제로는 뭐냐면 이 주파수에 맞춰서 그 속도에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슬립배만큼 낮은 속도로 돌아갑니다. 이 속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무슨 향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회전자계, 회전자계 중에서 두 가지 성분으로 한번 회전하니까 돌아가고 있으니까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 회전자 전류가 만든 회전자계는 이 속도로 돌아갈 거에요. 회전자 전류가 만든. 왜? 회전자 전류가 만든 것은 주파수가 이미 느려졌기 때문에 슬립배만큼 느려졌기 때문에 느려진 주파수를 만들기 때문에 슬립배만큼 동기 속도가 느려질 거라고. 이 속도에 맞춰서 돌아갈 거라고. 즉, 느리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즉,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얘가 점점 스피드를 올리면 올릴수록 상대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회전자 주파수는 점점 낮아질 거라고. 점점 더 느리게 돌게 된다는 이야기죠. 느린 회전자계가 만들어진다. 즉, 회전자 전류가 만든 회전자계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슬립배만큼 느려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슬립배만큼 점점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슬립은 0으로 가니까 점점 그 속도는 낮춰질 거다. 왜? 주파수가 그렇게 되니까. 얘가 얘를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데 왜 동기 속도라고 이야기하냐. 그 속도가 회전자계가 결국 왜 동기 속도라고 이야기하냐. 회전자의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는 것이죠. 점점 빨라져요. 얼마만큼 빨라져요? 1- 빼기에 NS만큼 점점 빨라지면 빨라지도 NS에 가까워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골편하게 1- 슬립 1- 슬립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빨라진 만큼 얘가 느려지는 것이죠. 상대적인 거죠. 얘가 회전 속도가 빨라진 만큼 얘는 느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회전자계 회전자계 속도는 뭐냐면 얘가 돌아가는 속도에다가 그 다음에 회전체가 실제 돌아가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더해진 속도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더해져 버리면 실제 회전자가 돌아가는 이 속도는 뭐가 돼요? 이게 딱 두 개 더해 버리면 동기 속도가 되어버리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얘는 느려지지만 얘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면 그냥 우리가 정지되어 있을 때는 정지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달리는 속도가 우리가 내 속도잖아요. 근데 내가 기차를 갔다가 타고 가고 있다면 기차가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내가 뛰어간다고 생각하면 기차의 속도에다가 내가 달리는 속도를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게 기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차 위에 얘가 타 있잖아요. 그죠? 얘가 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속도는 느려지지만 얘가 여기 위에 타있기 때문에 얘가 돌아가는 속도에다가 얘가 돌아가는 속도를 갖다 합친 거죠. 그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시오. 얘가 느려졌지만 느려지지만 얘가 느려지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얘가 더 빨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지되어 있을 때는 얘가 0이잖아요. 얘가 정지되어 있을 때는 0이니까 여기는 1이니까 NS 그 자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동기 속도에 도달하면 여기가 0이 되죠. 그러면 여기가 NS가 되죠. 그럼 여기가 0이 돼도 여기가 NS가 되죠. 항상 항상 어떤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가 더하면 동기 속도가 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얘가 실제 회전자 전류가 만든 회전자계는 점점 가속을 하면 할수록 상대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슬립 주파속도 떨어지게 되고 그만큼 이거의 동기로 돌아가게 되죠. 이거의 동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슬립배만큼 낮은 속도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회전자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랑 이 속도가 합쳐지면 이 속도가 합쳐지면 얘는 여기 위에 타 있는 승객이라고 생각하면 돼. 회전체에 타 있는 승객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속도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얘가 상대적으로 작아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항상 두 개를 합치면 회전자가 실제 회전자의 실체적인 회전자계는 즉 얘가 바라봤을 때는 얘랑 회전자의 회전자계랑은 같은 속도로 돌아가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자기 배울 토크가 뭐냐면 같은 속도로 돌아가게 되지 않으면 자기 배울 토크를 갖다 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회전자 자계가 돌아간 속도랑 고정자의 회전자계는 같은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야기를 갖다 이걸로 그냥 다시 풀어봤어요. 회전자가 실제 돌아가는 속도 멈춰있을 때죠. 멈춰있을 때죠. 그러면은 얘의 이제 그 얘의 속도죠. 얘 회전자 전류에 의한 회전자겠죠. 얘는 그냥 60Hz니까 60Hz 60Hz니까 그 자체로 그냥 60RPS로 돌아가겠죠. 얘가 이를 때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60RPS가 되고 결국은 동시속도죠. 그 다음에 얘가 빨라져도 30RPS로 빨라져도 얘는 그냥 느려지죠. 얘는 느려지죠. 그만큼 느려졌죠. 이만큼 느려졌죠. 슬립배만큼 느려졌죠. 느려졌는데 결국 이 두 개를 합치면 결국 또 60RPS가 더 또 54 얘가 54RPS로 돌아가도 얘가 얘는 점점 줄어들죠. 6RPS로 줄었죠. 그렇지만 둘이 를 더하면 항상 60RPS다. 그게 결국 뭐예요? 동기속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시겠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회전자계가 돌아가는 속도도 동기속도 그 다음에 고정자자계가 돌아가는 속도도 결국 동기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라디안과 각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안 라디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면 뭐 다 알 수 있는데 제가 한 번만 여러분들한테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라디안 이 회전체의 반경이죠. 회전체의 반경이죠. 반경과 여기 호 호길이 여기까지 이렇게 동기면 이 길이가 이동길이가 원주상으로 이동한 길이가 여기 반경만큼 이동했을 때를 갖다 이걸 갖다 1라디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라디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바퀴 뺑 돌아가면 여기가 원의 둘레가 어떻게 됩니까? 1회전 딱 한 바퀴 뺑 1회전 하면 우리가 2파이 아리라고 그러죠. 한 바퀴 뺑 돌리면 여기 길이가 전체가 2파이 아리잖아요. 그러면 한 바퀴 원을 원운동으로 생각하면 한 바퀴 뺑 돌리면 라디안으로 따지면 몇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2파이 아리니까 반경과 같은 여기까지 이동하면 여기가 1라디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경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반경으로 딱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반경으로 딱 나눠주면 그렇죠. 한 바퀴를 뺑 돌면 뭐냐면 2파이의 라디안이라는 것이죠. 2파이의 라디안이라는 거죠. 이걸 디그리로 나타나면 한 바퀴 뺑 돌면 360도 그러죠. 라디안으로 따지면 2파이 라디안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180도다. 반 바퀴 돌았다. 그러면 우리는 디그로 따지면 180도 라디안으로 따지면 파이 라디안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여기서 이제 각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각속도는 각이 돌아가는 속도죠. 단위 시간당 각이 돌아가는 속도죠. 단위 시간당 각이 돌아가는 속도죠. 그러니까 순간 각이 이동한 기울기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초당 라디안이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라디안은 초당 이동한 라디안이 몇 라디안 가냐 1초 갈 때 몇 라디안이 가냐 만약에 초당 2파이 라디안 갔다 그러면 아 1초에 한 바퀴 돌았구나 그 말이 되겠죠. 초당 4파이 라디안이다 그러면 아 두 바퀴 돌았겠구나 초당 두 바퀴 돌았겠구나 그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더 빠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각속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회전속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회전체에서는 회전속도로 표현합니다. 각속도는 회전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다 그러면 F는 초당 60회전을 하는다는 이야기죠. 60을 해체에서는 초당 몇 바퀴 돌았냐 이야기죠. 똑같이 회전속도로 말할 수 있겠죠. 회전속도로도 말할 수 있겠죠. 초당 회전체가 몇 바퀴 돌았냐 몇 바퀴 돌았냐 그러면 여기다가 한 바퀴 당 2파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2파이 라디안 4 rps 이렇게 제가 rpn 보다 rps라는 단어를 단위를 갖다가 쓰는 이유를 알겠죠. 초당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대해서 아 그러면 이걸 갖다가 분당으로 표현하면 rpn으로 표현하면 거기서 60만 곱하든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나눠서 표현하면 되겠죠. 유도전동기의 슬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도전동기는 슬립이 없으면 고무줄 없는 만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이 사실 맞는 이야기죠. 유도전동기는 슬립이 없어지는 순간 뭐예요? 더 이상 유도전동기가 아니죠. 전동기가 아니죠. 왜? 토크빨이 사라지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